안녕하세요. 거슬리입니다. 자, 우리 뮤직뱅크가 월드 투어 다섯 번째 막을 올렸는데요.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요. 잠깐만요. 개노러보, 까로러보 저희가 찾아갑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저희가 3월 9일 저희 KBS 뮤직뱅크 인 자카르타. 저희 슈퍼주니어도 함께합니다. 저희 외에도 샤이니, 리스트, 2PM, 시스타, 인피니트, 팀파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K-POP 스타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미루였습니다. 아쿠치타 다우입니다. 아쿠치타 다우!